때때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아빤 더우니까 시원했으면 좋겠고 아이 쪽엔 바람이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보고 LGS엔 오른쪽 바람 약하게 해줘 듣고 오른쪽 바람 세기를 약품으로 설정합니다 말하고 시원한 바람은 당연한 거고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보고 LGS엔 공기청정도 해줘 듣고 공기청정 운전을 시작합니다 말하고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S엔 땡큐